쥬네쥬네 쥬뉴 쥬뉴 머글 뷰 새해를 맞아서 오늘 2019년에 1번으로 언박싱해볼 아이돌은요 누구일까요? 힌트! 힌트? 야 이거 아니죠? 이거.. 닥도 아니잖아요? 뉴 뉴이스트 W 입니다 W라고 읽으면 되나요? W? 뉴이스트 W W 무슨 뜻일까요? 웨이트! 내가 이게 머글이 25년차가 되면요 요런 배경지식이 생깁니다 서당께도 3년이면은 풍어를 읊는다고 이제 W 민현이를 기다린다 아직 완전체는 아니지만 잠깐 한 명이 빠져있는 이 친구를 기다리면서 역시나 W라는 이름으로 계속 활동을 했었죠 이거 내 배경지식이야 맞죠? 맞습니다 나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딱 W로 웨이트 기다린다 위메프라면? 쿠팡짱 러브운 분들 계시면은 오늘 저희가 다섯 명 추첨을 해서 또 앨범 업박싱이라고 선물로 드릴건데 러브 분이 있으면 강력하게 어필을 해주세요 동영상 지금 보기신 라이브 동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러브 단톡방에 공유도 해주시고 맞아요 짠! 요렇게 요렇게 새 버전이 있는 거죠 근데 얘 이 세 개를 만져봤을 때 질감이 일단 다 달라 퀄리티를 됐다 됐다 잘 뽑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 약간 그런 식이야 안녕하세요 퀴피티 깨진거 퀴피티 글자 잘못 빌려 쓰는 듯한 그래서 약간 읽기가 어렵게 요렇게 만들어놨는데 우와 안에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꿈은 깨어지고 그런 시가 들어가있네요 사진 컨셉이 다 다른가보다 지금 약간 이거는 잡지다 약간 이건 잡지다 되게 흑백 컬러의 흑백 화보로 되어있고 랜 랜님이시군 어우 이분 나 얼굴 알 것 같아 랜님이 거기서 나왔던 것 같다 푸듀에서 동훈님 백호님이시죠 백호님이시죠 나왔다 하나 둘 셋 짠 오 뭐야 이거 포토카드가 아니고 일단 하나 둘 셋 짠 아 종현님 종현님의 김종현이죠 포토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같이 나온게 뭔가 꽃이다 감성적인 꽃 그림이네요 이거 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오 이분이 민기님 네 민기 시디 저 시디를 안 봤어요 아 시디 아 시디에도 멤버가 있네 아 시디에도 멤버가 있네 시디에도 멤버가 있네 동호님이 나왔습니다 백호님이 나왔어요 백호님 시디에도 멤버분들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시디도 랜덤일 것 같네요 1번 주황색깔 열어보도록 할게요 시가 역시나 똑같이 있는데 다른 시가 있어요 다른 시가 있어요 해민성 상실의 개정 남만을 상실했던 때가 있었다 남만 하나 잃었을 뿐인데 세상이 뒤집혀버리자 아 색깔이 다르네요 다르네 다르네 약간 이 느낌이 뭔 느낌인지 아시죠? 먼데이 무드 아아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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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Thursday 무드 되게 우아한 레이스와 고풍스러운 스튜드에서 작업을 한 것 같은 다들 이쁘시다 그치 오 제가 이런 옷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안에 레이스를 레이워드해서 입는 걸 좋아하는데 와 여기 좋다 요게 좋다 요게 요게 좋다 눈 마주치세요 저는 동호님의 눈매나 구레나르시 너무 좋아서 난 동호님의 약간 그 탁한 목소리 전부 다 레이스 뭔가 벨벳 이런 걸로 그리고 와 이거는 봐야되죠 이건 봐야되어 여러분 종현님 아 이게 종현님이신가 종현님 민호동이죠 아하 눈에 글리터 붙이는 것 좀 보세요 어허 뭐 이거 사진 들고 가서 이렇게 메이크업 해달라고 이번에 나온 포카는 아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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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듀스에 안 나오셨던 분이신 이것도 역시나 초판본이라서 이렇게 꽃 카드가 한 장에 더 들어있습니다 꽃 카드 저는 꽃 카드가 되게 탐나는데 이거 CD 한번 또 봐야죠 어 아론 아론 패키지다 아론 패키지 자 여러분 CD도 역시나 아론님이 나오셔서 아론 패키지 선광 주황색의 1번 앨범은 아론 패키지로 나왔습니다 이제 2번이죠 2번 와 여기도 역시나 시가 맨 앞장에는 시가 한 장이 들어있죠 누구의 시가 들어있죠 이정환님의 섬이라는 시고 뭔가 되게 감성적이다 나는 지금까지 3개 다 열어본 것 중에 이 컨셉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이거 괜찮다 괜찮다 아 약간 이런거 입고있죠 캘린더 같은거 보면은 고급 달력 이렇게 세워놓았던가 우와 이건 진짜 이쁘다 너무 다 이쁘다 그냥 되게 이쁘세요 다는 아론 오케이 이것도 아론 세트 아론 세트네요 아론 세트가 두개나 있어요 여러분 아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방송 한번 좀 내주세요 저희가 아론 세트가 두개나 가지고 있고요 누굴 원하세요 누굴 와우 누군지 알았어요 오케이 렌 님이 나왔어요 저는 제이아이 님 나왔습니다 제이아이 님 오 우리 다 골고루 나왔다 골고루 나왔어요 골고루 나왔어요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노래가 궁금한데 맞아요 한만에 그거 한번 하실까요? 노래 맞추기 코너 속의 코너 전유의 핫한지곡 맞추기 전체적인 느낌으로 한번 봐야해 느낌을 한번 보죠 슬 persona 외롭네 음 Zoom 매 메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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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тв 매일 무너전 난 할미 헬미 아ITTот 난 할미 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일 무너절나눈 헬미헬미 매일 쓰러절나눈 헬미헬미 야! 이번 순으로 노래가 단순하겠지? 헬미헬미 헬미헬미 생각보다 당연한 댄스곡이라잖아요 그럼 El Spirit은 오날을 위해서 Ste yaş하박 여기도 죽인거 같아 허어얽 내 집 가고싶어 오 널 위해서 help me now 모든 말로 다 help me now 오 괜찮은데 괜찮은데? 내 모든 짙은 마음 아픈 상처다 oh help me baby tell me tell me what you gonna do help me 아니 하지 마봐 마지막에 소름이에요 배꼽 고음이 대박이에요 스포당했어 우리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이거 이거 살려달라는 거거든요 help me 저 지금 약간 스코프 빙이 했어요 아 그래 모스 부어 따 따 따 따 따 종현님이 우리랑 동갑이야 아 진짜? 어 아 야 이거 어 좋아 알지 노래 아 못 들었어 수고 노래는 모르는데 안무나 이런 컨셉이 좋네요 나는 안다 이거 많이 들어봤다 아 다른 멤버들? 다른 멤버들 다 95년생이에요 그래 다 동갑들이었네 어 나는 뭔가 종현님이 노래를 부르고 백호님이 랩을 할 것 같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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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종현님이 랩을 하시고 백호님이 노래를 부르시네 동호님의 목소리를 내가 오해하고 있었어 그 뭔가 탁한 목소리가 동호님 목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이걸 그 옛날에 우리 덕후만님 나오셔서 동호 공주라고 공주라고 아 맞아요 맞아요 공주고 미성이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했던게 이제야 생각나네요 야 기억난다 어우 좋다 이거는 저는 원래 타이틀곡 헬프미를 들었을 때 딱 아 나 이거 들었던 노래다 라는게 있었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했던 곡이거든요 근데 준혜는 처음 들었는데 네 맞아요 어땠어? 좋았어요 되게 좋고 박력과 그 아까 말했던 백호의 생각과 다른 목소리 꽤 엄청 높은 곡 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앨범 5개도 언박싱을 해보고 신곡 타이틀곡도 같이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뉴이스트에 오늘 반하셨다면 그리고 오늘 다 반하셨어도 이렇게 남겨주셔도 돼요 그리고 원래 뉴이스트 팬이셨던 분들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 이벤트에 참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겨울이 너무 추워졌습니다 맞아요 날씨 엄청 추워졌으니까 여러분들 올 한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계획하시는 일이 다 뿜뿜 잘되시길 저희가 머글뷰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마음 좀 따뜻하다 영상 챙겨보고 계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19년에도 저희가 죽지도 않고 불쑥불쑥 갑자기 반갑게시리 찾아올테니까요 저희 영상도 많이 재밌게 봐주시고 댓글과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와 홍보도 부탁해요 세뱃돈도 주세요 아 뭐래 신혜준의 선준유 머글뷰 하 common 하이라의 진심 Bethany 부탁irm z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